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이 2명이고요. 보압이 3명입니다. 하락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압권장 예상하면서 3화 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며 파워로직스 관심주를 꼽았고요. 데일리테마의 현상처리사, 보압권장 예상하며 덕산테코피아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상무, 상승장 예상하면서 은행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보압권장 예상하면서 한농화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미국 중시에서 연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미국 중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지표들은 조금 부진한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최근 제조업이라든가 소매 판매도 좀 부진 발표가 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시의 상승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기업들의 실적에 좀 힘입어서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금융주들의 강세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또 신제품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좀 표시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 4%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시장은 좀 상승 마감한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특히나 인공지능 관련된 섹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의 지금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큰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중시 역시 좀 상승 출발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최근 나타나는 포모 현상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전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의 쏠림 현상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사실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이 큰 의미 없이 투심이 좀 약해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편중된 종목들에 있어서 집중된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지수만 좀 견주한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장은 좀 보압권 내외에서 좀 눈치 보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나스닥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좀 쏠림 현상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그래도 다음 또 순환매를 좀 노리면서 좀 석가에 좀 형성돼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좀 투자 전략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보압권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미국 증시 흠풍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좀 좋은 영향이 있겠죠? 네, 우선은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은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수 좀 말씀하셨듯이 경제 지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또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대미 수출이나 이쪽에서의 둔화 가능성도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 전망이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미국도 미국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들이 약간 차이시연, 매물이 좀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시가총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도 2차전지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나 또 오늘 반도체, AI와 관련된 기업들로도 수급이 쏠린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의 상승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더 심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보다도 종목별로 외수 관점을 더 확실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밸류나 약간 고평가 부분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찰실한 노출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하반 경직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항상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전무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사마전기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콘덴서 쪽을 좀 대부분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마콘덴서나 사마전자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 관련주로서 좀 부각되는 모습들입니다. 히토류에 대한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좀 대체제로서 좀 부각을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좀 시세가 들어왔다가 좀 행보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실적도 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좀 저점을 좀 다지면서 7월 초반부터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좀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로 인해서 5일 뒤에 좀 5일간 좀 늘름목이 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좀 기술적 접근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2만 2천 원 하단권에서도 접근해 보신다라면 단지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테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좀 반발성 시세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화 전기 전액 콘덴서 전문 제작 기업인데요. 눌림목 고관에서 공략할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파워로직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차 전지의 보호회로와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보호회로 PCM 쪽 또 카메라 모듈을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주가는 2차 전지 쪽에서의 반응 2차 전지 쪽에서 더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파워로직스가 2차 전지 보호회로에서 기술을 배터리 팩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중대형 배터리 팩 매출액의 카메라 모듈보다도 매출에 대한 증가 폭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배터리 팩에 대한 매출 부분을 더욱더 신경 더욱더 추출을 지켜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카메라 모듈, 고객산의 플래그십의 카메라 모듈에 대한 비중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의 본업과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오늘 추천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카메라 모듈 성장이 지속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